우선 뷰러를 해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굴곡이 없는 뷰러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제품이 가장 제 눈에 맞더라고요 눈에 곡류를 재서 뷰러를 구매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런 납작한 뷰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시세이도 제품이어서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오늘 영상에 한국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피카소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은 시세이도 제품보다는 곡률이 있는 제품인데 사용을 해보니까 살짝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컬링이 돼서 오늘 영상에 이 제품으로 뷰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살짝 곡률이 있는 제품을 뷰러를 할 때는 눈을 일단 이렇게 뷰러로 눈을 살짝 눌러준 다음에 뿌리를 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살짝 힘을 풀어서 집어준 다음에 그리고 끝부분에 할 때는 힘을 가장 약하게 하고 눈에서 뷰러가 살짝 멀어진 상태에서 집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에 너무 강하게 집는다는 생각보다는 약하게 여러 번 집어주시는 게 뷰러를 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 안쪽이랑 바깥쪽을 너무 세세하게 뷰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중앙 부분 위주로 해준다는 생각으로 뷰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뷰러를 할 때 뿌리 부분을 한 번 더 집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제품이 제 눈에 딱 맞는 제품은 아니어서 끝부분을 하기에 불편하기는 하네요 왼쪽 눈을 할 때도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오른쪽으로 가서 속눈썹이 반대로 이렇게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할 때는 뷰러를 살짝 사선으로 두고 힘이 왼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뷰러를 해주면은 속눈썹이 잘못 꺾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힘을 왼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뷰러를 아까와 똑같이 해줍니다 뷰러로 눈을 살짝 누르고 속눈썹 부분에 가장 많이 힘을 준 다음에 한 번 집어주고 중앙 부분 집을 때는 힘을 좀 더 덜 주고 속눈썹 해줄 때는 힘을 거의 안 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속눈썹 뷰러가 잘 되더라고요 왼쪽도 똑같이 여러 번 집어주시면은 돼요 그리고 속눈썹이 살짝씩 뻗친 부분은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씩 머리를 빗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면은 마스카라 할 때 편해요 뷰러를 해주면 이런 상태가 돼요 마스카라는 가장 최근에 구매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저는 삐아의 래쉬 살롱 마스카라 CC컬 플랫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 볼게요 저는 마스카라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컬링력이랑 솔모양이 바르기 쉬운 모양을 선호해요 이 제품이 제가 딱 선호하는 그런 마스카라 솔 모양이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적당히 볼륨감도 주면서 롱래쉬 기능도 있어서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마스카라 바를 때도 뿌리 부분을 가장 많이 해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셔야지 끝부분 할 때 덜 멍치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은 이렇게 오른쪽 눈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안쪽은 왼쪽으로 뻗어주게 그리고 바깥쪽은 오른쪽으로 뻗어주게 그리고 살짝 뭉친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면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마스카라도 한 번에 많이 바른다는 생각보다는 양을 휴지에 덜어서 여러 번 덧발라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는 게 덜 뭉치게 바르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마스카라도 저는 똑같이 중앙 구분 위주로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볼륨도 되고 컬링력도 좋고 롱래쉬도 되고 이래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마스카라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반대쪽도 해줄게요 그래서 뿌리 부분을 가장 많이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주면 이런 느낌이 돼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마스카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띠아의 래쉬 살롱 마스카라 실시컬인데요 이거는 제가 민트색도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약간 컬에 집중된 마스카라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발린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 제품이 볼륨도 되고 롱래쉬도 되고 그리고 컬링력도 좋아가지고 요즘에 잘 바르고 있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마스카라 솔 모양이 딱 눈에 바르기 좋게 되어 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에뛰드하우스 오마이 래쉬 생얼 카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컬픽스보다 이 제품이 더 좋았어요 컬픽스는 속눈썹을 살짝 인위적이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컬링력도 좋고 롱래쉬 기능은 없지만 본연의 속눈썹을 강조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마스카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데일리로 좋았고요 솔 모양도 마찬가지로 바르기 쉬운 그런 모양이어서 좋았어요 브라운 마스카라도 좋지만 저는 거기서 좀 더 색깔이 있는 마스카라를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는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던 페리페라의 핑크티 브라운 컬러인데요 시중에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핑크톤이 도는 브라운 컬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페리페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컬러의 마스카라를 내준다는 점인데 페리페라 하면 컬링력으로 유명하잖아요 마스카라가 컬링력도 있고 색깔도 오묘한 핑크티 브라운 컬러여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 딱 햇살 받았을 때 굉장히 예쁜 컬러잖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차분한 핑크티 브라운 컬러가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에스쁘아의 노머징 마스카라 오지스트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여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제품도 특이해서 구매를 했는데 발라보니까 색상이 너무 예쁘고요 컬링력도 좋았고 이름이 워터프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 눈에는 번짐이 없었고요 이 제품은 살짝 단점이 바르기가 어려워요 마스카라 모양이 이 마스카라 솔이 살짝 꺾여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자로 된 형태였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블랙 마스카라에 좀 질리시는 분들은 이 핑크티 브라운이랑 모디스트 컬러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뷰러하는 방법이랑 마스카라를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뷰러를 할 때는 중앙 부분 위주로 해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마스카라도 똑같이 뿌리 부분을 위주로 발라준다는 생각을 하고 바르면 편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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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